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풀업을 했습니다. 프레스는 오늘 85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분 좋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현재 다리라던가 무릎관절의 이런 느낌이 살짝 좋지 않아서 더더욱 그냥 몸풀다가 놀듯이 놀듯이 끝냈습니다. 풀업 같은 경우의 영상은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철이중립에 대해서 척추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척추중립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척추중립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계신 걸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척추의 중립은 일자로 똑바로 서 있는 게 척추중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S라인, 그게 척추의 중립입니다. 똑바로 그냥 편안하게 정면을 보고 바른 자세로 턱을 가볍게 들어주면서 당겨주는 가슴도 죽지 않게 하는 그 자연스러운 S라인, 그게 척추의 중립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척추의 중립이 허리가 아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S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진짜 I모양, 일자로 서 있어야 그게 중립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부러 엉덩이를 조아주면서 골반을 살짝 후방경사처럼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 상태로 스쿼트를 하시고 그 상태로 데드리프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던가 데드리프트 자세를 가져갈 때 훨씬 더 엉덩이라던가 이런 골반에 세팅되는 느낌을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 느낌을 엉덩이를 이렇게 말아준 느낌을 가지면, 후방경사 느낌을 가지면서 루마니안이라던가 스쿼트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앉을 때 엉덩이라던가 후면에 타이트함을 가져가지 못하고 앞다리로만 앉게 되고 특히 스쿼트를 할 때는 바닥에서 중심이 앞으로 다 밀려서 무릎에도 부담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자로 쓴 건 목이 일자로 쓰게 되면 S그라인이 아니라 거북목이, 일자목이 됩니다. 일자목이면 당연히 훨씬 더 몸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자연스러운 커브가 아니라 일자로 하려고 하면 가볍게 말해서 살짝 말아주는 동작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앉을 때도 아빠 다리로 맨 바닥에 그냥 앉는다던가 또는 이렇게 몸을 공처럼 많은 동작만 하더라도 저는 바로 허리에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앉을 때도 허리의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뒤에 뭘 괴사 안고 특히나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커브루자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S를 유지한 상태로 앉아있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면 디스크가 그 척추의 중립 자체가, 모양 자체가 자연스러운 S일 때 가장 많은 하중을 받게 생긴 건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말아주면 오히려 하중을 못 받고 특히나 엉덩이라던가 내전근, 후면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S가 중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상태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